예산에서 여기 목천 포팡 바로 근처에 수십 명 대전에서 가까운데 근데 이게 렉바레트 지금 일곱바레트 빈바레트라 그래갖고 예산을 갔는데 에치가 담겨있네 봤더니 8756 5톤 600짜리야 이걸 12개 왔는데 아 맨 처음에 10개였어요 이게 인수증 그냥 가벼운 거 빨리 끝내고 그냥 천원에서 하나 대전 오는 거 하려고 계산을 딱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중간에 12만원을 받으래 그러더니 지가 2만원을 똥을 띠는 거야 결국은 10개 똑같아 나는 아니 뭐가 됐든 어차피 10개니까 죄송한데 이거 오르막 때문에 포트가 좀 무서워서 위험해서 이쪽으로 빼둘게 일로 그냥 일로 빨듯이 일로 뺄게요 그냥 아 네네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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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 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왔어 왔는데? 아니 시발 액체가 담겨있네? 뭐야? 그래갖고 이거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주소도 원래 천원인데 무슨 화성이였 또 뭐냐고 정보가 다 틀리지 않냐 전화를 해보겠대 지가 회사에 그러더니 전화가 와갖고 주소는 천원이 맞고 일하는 애들이 운송장을 잘못 준 거고 그 무게는 그거 달았으니까 얘네 하는 얘기 뻔해요 만 원 더 준대 개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왜 싫어 난 익스프레스 차라 무거운 거 절대 안 싫는데 이걸 신고 만 원을 더 받아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다른 기사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또 내 이 바닥 뜨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이 바닥에는 다 돌대가리 하고 다 개 그지들만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왜 내가 그 같은 부류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요거 13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계산서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5개로 끊으려고 안되면 경찰 부를라고 야 일 안해도 돼 정보하고 틀린데 뭐 야 뭐하러 이거 그지 새끼도 아니고 무슨 떼부자가 되겠다고 이거를 그건 아니지 b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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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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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